머리 밑에 살이야 이거 또 몰라 왜 나 왜 이러냐 왜 왜 이러냐 적당히 한 거 모르겠어 진짜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수분이 너무 빠져서 너무 많이 익혀서 그랬던가 수분 안 뺏기고 찜을 해 먹으면 그 내장까지 다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죠 배부르니까 졸려요 엄청 화장실에 랍스터 두고 잡았는데 이제 뭘 잡았냐 잡을 게 없어 이제 근데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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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해 참치도 있었잖아 그거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거 뭔가 아니야 그냥 그려놓을 리가 없지 있네 야 근데 꽤 멀리 그려져 있는데 우리 참치 잡을 수 있어요 뭔가? 제가 참치 잡는 게 진짜 힘든데 참치가 얼마네요 근데? 크기가 참치 잡을 잘 있어 진짜로? 진짜로? 그거 우리가 그걸 잡는 걸로? 그럼 한번 가보죠 그럴까? 우리가 언제 참치를 잡을 수 있겠어 찾기 힘들면 형이 그 벡터맨 레이더 그런 거 있잖아요 찾는 거? 아니면 새가 없으면 형이 이글이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 애들을 부르라고? 네 그럼 일단 내일 힘내기 위해서 잠을 자야지 응 잠을 자고 또 이건 뭐야? 벡터맨 응 이거 아 이건구나 형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딱 견신할 때 왜? 왜 치는 거야? 왜 치는 건 없어 그러네요? 있잖아요 봤어야죠 봤어야죠 좋았다 성열이 1대예요 아니 이거 변신할 때 외치진 않고 막 또 다음에 저희 힘 좀 나게 응 그냥 누구 어쩌면 누구 그래 그러다가 우리가 간다 노래고 주제가고 저희 힘나게 그거 한 번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 멘트 그걸 하라고? 아 진짜 힘든데 아유 김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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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내일 참시를 위해서 형 오늘 딱 한 마디 더 이상 내일부터 백터맨 얘기 안 하세요 네 진짜 진짜 맹세 내가 그렇게 백터맨을 12년째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 네 진짜 마지막 이거 해야지 아는 거예요? 형 그거 하면 우리 다 같이 응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되잖아요 아 아 또 제대로 또 제대로 또 제대로 한 성격이야 또 형이 내가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어 옛날에 그러면 짧게 짧게 응 참치 재비를 위해서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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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형 옛날에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 아니 백터맨이 늙었어요 지금 아니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동심이 깨졌고 형 제가 진짜 밸 완전 팬이었거든요 아니 야 실시로 헬멧 들어가니까 지금 다 헬멧 들어갈 수 있 거야 아 동심이 깨졌어 스탭까지 있네요 스탭까지 우리는 이걸로 알았는데 우리는 이걸로 알았는데 잘한다 한 번에 따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야 참치 잡이 하러 간다 결심! 다 같이 한 번 찾아줘 참치 잡이로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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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! 끄지 마! 여기도 제일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세게 했어 팀 꽉 주고 형님 주무시죠 주무시죠 안녕 주무시죠 안녕 아! 어떻게 해 아 잠 닿겠어 날 audition 하나 둘 셋 아 아아아 거짓말 인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